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송재승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도 점심시간도 걸려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액기스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2년 했거든요 이 과제를 2년 동안 했던 과제 내용들을 좀 담백하게 담아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제목은 AIML Enabled IoT Platform and Standard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활동 자체가 IITP의 오픈소스 및 국제표준 연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결과물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표준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표준으로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 내용들이 표준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덕트라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표준과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한 4, 5년? 뭐 이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0년도 중후반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국제표준 쪽에서 특히 사실표준 쪽에서도 표준과 오픈소스가 같이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로 표준과 오픈소스 개발 간의 밀접한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개발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특히 이제 IoT 쪽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TA가 3GPP와 같은 모델로 해서 1M2M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리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1M2M 표준이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표준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름에는 1M2M 해가지고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결국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쪽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활용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적인 그런 표준으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GPP도 예전에도 얘기가 좀 많았었죠 3GPP, 3G 할 때는 3GPP 맞는데 4G, 5G 할 때 이거 뭐 4GPP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얼핏 오프라인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IoT 및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름은 브랜딩 네임 면에서 1M2M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중점을 했던 게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많은 좀 포커싱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제에 대한 뭐 개요 같은 것들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종대학교, 제주대학교, 대전대학교, 세종대학교에서는 저랑 김재호 교수님, 제주대학교에서는 김도영 교수님, 대전대학교에서는 홍영근 교수님 이렇게 네 분 교수님들이 뭉쳐서 국제표준을 특히 이제 인공지능, IoT 플랫폼, 엣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국제표준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및 생태계를 리딩해 나가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 과제를 시작을 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과제 제안서를 냈을 때 저희가 목표를 했던 부분 100% 이상을 지금 현재 2년차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달성을 하고 계속 선도를 좀 해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스탠다드 이 두 가지 축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를 가지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1M2M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션의 모비우스 그쪽의 리더십을 저희가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유럽에 보면은 그 OM2M이라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서 오픈소스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1M2M의 또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쪽에도 저희가 원래는 그 부분은 이제 유럽에 프랑스 쪽에 라스 샤넬스라고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에트리나 캐티 이런 식의 이제 연구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오너십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유럽에 가서 그쪽이랑 협의를 한 게 저희가 거기에 이제 커미터로 들어가는 걸로 합의가 됐고 이제 올해 말에 지금 현재 새로운 길랩 그런 포지터리를 파면서 저희랑 오렌지랑 그 다음에 도이치 텔레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원래 있었던 그 CNRS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OM2M의 리더십 그룹을 형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오픈소스를 그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협조를 해놨습니다 2023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그 1M2M 그 다음에 뭐 ITF ITUT 이런 쪽에 기여를 하고 선도를 해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뭐 표준화실 쪽으로는 그 저희가 워크 아이템까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 요구사항 유스케이스 분석 그 다음 아키텍처 레벨 그 다음에 그 외에 엣지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IoT를 결합하는 워크 아이템들이라든지 그 내부 표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아이템들을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ITF에서도 IoT 환경에서 통신 및 AI 서비스 제공 관련된 표준화를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ITUT에서도 AIOT 그 아티피셜 인테리전스 IoT죠 AIOT를 위한 서비스 및 커먼 룰 이네이블먼트 기술 관련된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M2M, ITF, ITUT 이쪽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내용들 그 다음에 표준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레스를 지금 선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IoT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 집에 들어가시면 저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여기 뭐 SKT라든지 LG 플러스에서는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KT를 써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지니아 TV 켜? 이거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니가 그걸 알아듣고 알아듣고 결국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인 스마트 TV를 켜는 거죠 대부분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서비스들이라고 선전되는 것들은 다 그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IoT 플랫폼에서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하고 관장하고 데이터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그걸 활용을 해서 상당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준다 이게 모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역으로 그게 이제 왼쪽이에요 왼쪽 AI can make IoT smarter 이거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역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IoT는 도움만 받는 걸까? 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그리고 이 아이템을 이 표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AI가 도움만 IoT가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AI랑 머신러닝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학습용 데이터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갖고 와도 똑똑하게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커몬 룰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올까? 결국에 IoT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가 가거든요 기존에는 기존에 IoT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IoT 디바이스에서 올라온 데이터들 저장하고 그 기기들 제어하고 하는 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IoT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디커플링 되고 IoT 서비스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AI 머신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반대로 저희도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건 대표적으로 슈퍼바이스 러닝 그쪽에서 사용되는 스텝인데 구글링 해가지고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스텝 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데이터 모으고 전처리 과정 거치고 사용할 스트레이닝을 모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요 뭘 가지고 데이터 준비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벨류에이션을 해요 근데 이벨류에이션을 그냥 하냐 그냥 안 해요 테스트 데이터가 또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여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이전 단계로 갑니다 다시 데이터를 더 모으오든 전처리를 다시 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때 프레딕션 즉 나온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실제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리얼타임 데이터랑 연결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똑똑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과정 중에 결국에 IoT 플랫폼에서 수집되고 올라온 데이터들이 다 활용이 된다는 거죠 즉 IoT 플랫폼에서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똑똑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들이 필요한 목적으로 잘 표준화를 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쪽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더 인공지능 머신러닝 서비스가 더 똑똑하게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저희가 모티베이션을 받았고요 그럼 거기서 IoT가 어디 있어요? 데이터 모으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하는 데 쓰여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데 쓰여요 그 다음에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하는 데 쓰여요 프레딕션 하는 데 IoT 연결돼요 다 쓰여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학생들 불렀어요 너희들 지금 머신러닝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희는요 데이터를 모아서요 그 데이터를 엑셀에 집어넣습니다 CSV에 들어가는 거예요 CSV 형태로 그리고 나서 파이썬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파라미터 또는 파일 형태로 읽혀 들어서 거기서 튜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튜닝 값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또 만들고 엑셀에 또 넣고 이 과정을 합니다 그래? 그거 그러면은 그냥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넣고 거기서 트레이닝 시키면 안 돼? 물어보면 네 가능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똑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많이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들 달아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나오기 전에 소프트웨어 간의 수긍업식으로 개발했죠 그죠? 그리고 그런 과정 덕에 개발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팀을 옮기거나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와도 전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소프트웨어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다큐멘테이션 다 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으로 정확도를 높이느냐에 많은 포커싱이 가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추리티가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자동화예요 표준화예요 즉 트레이닝을 시켰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 시켜서 어떻게 그 개발자가 회사를 떠나든지 팀을 옮기든지 했더라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것들이 IoT 플랫폼에 표준화 돼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돼서 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고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IoT 플랫폼의 진화 관련된 표준화입니다 이거 우리만 하고 있냐 제가 3주 전에 유럽의 엣지 IoT 위크에 갔다 왔어요 가서 저희 거의 동일한 발표 자료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거기 토픽도 인공지능과 IoT였어요 거기도 이미 시작을 했어요 2, 3년 전에 어떻게 IoT 플랫폼이 인공지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유스케이스가 수십 개 나왔고요 그 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초창기 파일럿 데모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지금은 또 스마트 M2M이랑 그 다음 여러 몇 군데에서 관련된 또 유스케이스 요구사항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활동들 그 다음 표준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들의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원 M2M에서 저희가 워크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원 M2M이라는 건 결국에는 IoT 플랫폼에서 공통된 기능으로 표준화를 제공을 하자라는 거예요 즉 제가 뭐 이런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아주어에 연결이 되든 AWS에 연결이 되든 어디에 연결이 되든 결국에 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등록돼야 돼요 공통 기능이에요 그 공통 기능들은 변함이 없어요 어느 플랫폼 사설 플랫폼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동일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어 AWS 다 달라요 왜 그들이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공통 기능으로 제공을 하자 그러면 어디서 그 기능을 제공을 하든 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간에 동일한 API를 사용을 해서 디스커버리 시큐리티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돼서 제공될 수 있다 물론 개발은 여러 군데에서 따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AP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SKT의 1M10 플랫폼 KT의 1M10 플랫폼 유럽에 있는 보다폰 오렌지의 1M10 플랫폼에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10년 10년 동안 그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올해가 10년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통 기능을 추가를 하자 표준화된 방식으로 추가를 하자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몬한 기능으로 머신러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모델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개발자분들이 이 플랫폼에 와가지고 야 이거 이거 이거는 트레이닝용이야 우리 그 알고리즘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 이거 트레이닝용 데이터니까 이 링크 가지고 이걸로 활용을 하세요 그냥 링크만 주면 돼요 엑셀에다가 CSV로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콤마로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여기 가시면 데이터 있습니다 트레이닝용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벨루에이션 테스팅용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다 올려놨어요 이 모델 사용하시고 이 데이터 사용하시면 트레이닝 됩니다 된다라는 거죠 예제입니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이게 가장 아마 이해하기 쉬운 예제라서 제가 이거 갖고 왔고요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은 예제 중에 하나가 사과랑 오렌지랑 놓고 알고리즘이 이거 품종의 애플 그거를 가져다가 사진 찍어놓고요 이거는 애플이야 이건 사과야 하고 레이블링을 해줘야 돼요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한 100개 보여요 100개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애플이고 이거는 오렌지야 너 이해해야 돼 너 이제 학습시켰어 이제 내가 테스트용을 줄 테니까 이거 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조금 잘 동작을 안 하네요 애플을 보여줬는데 오렌지를 얘기를 하네 그럼 어떡해요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데이터셋을 더 늘리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더 가장 뭐 편한 예로는 100개였던 데이터셋을 1000개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진 여러분을 다 찍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했었고요 당도 측정할 때 머신러닝 사용을 해가지고 당도를 분광기라든지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에서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막 그걸 찍고 했었거든요 근데 잘 속도 그 뭐냐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더 찍어요 더 근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냐 요걸로 사진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1도씩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하나에서 몇 개 나와요? 359개 사진 아까 100개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각각의 사진별로 다 로테이션 시킵니다 3590개 그죠? 거기다가 브라이트네스 바꿔요 브라이트네스는 또 엄청난 조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크로핑합니다 사이즈 조절합니다 플로핑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즉 레이블링이 된 트레이닝용 데이터로부터 수천 개의 데이터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요 실제로 실제로 거친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IoT 플랫폼에 이미지도 다 IoT 플랫폼이 데이터예요 영상도 데이터고요 모델도 데이터고요 소프트웨이도 다 데이터예요 IoT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럼 사진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청을 해요 야 이게 트레이닝용 원본이고 이거 레이블링이 애플이야 이걸 가지고 로테이션 시키고 플로핑 시키고 크로핑 시키고 브라이트네스 조절하고 해가지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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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그 모델이 트레이닝을 해서 테스팅까지도 해줘요 정확도가 몇 프로야 이것까지 나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더 자동화를 시키면 그 나온 모델이 가지고 바로 IoT 플랫폼에서 실제로 사진 올라오는 것들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애플이야 오렌지야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죠 니아 사업해가지고 인공지능 데이터 세트 만드는 거 별도의 플랫폼 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IoT 플랫폼에 연계시키면 돼요 왜 그 데이터들이 다 지금은 따로 그냥 갖고 오지만 다 결국에는 IoT 플랫폼에 올려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인공지능 기능들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다 IoT 플랫폼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여기서 뭐 그리고 또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또 주기적으로 또 모델링을 하는 것이 하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IoT 플랫폼에서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가지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요구사항들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하는 거 뭐 트레이닝 모델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Io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요구사항들을 뽑아냈고요 저희가 뽑아낸 거 플러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엣지에서 전문가 그룹이 뽑은 지금 거기도 한 100여개의 유스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그 유스케이스를 갖고 와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뭐 에드할 건 에드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이걸 할 경우에는 그러면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라는 요런 리소스를 만들어서 그 아래 타입이랑 뭐 소스랑 데스티니션 타겟이랑 파라메터 이런 것들 넣으면 IoT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이런 포텐션 솔루션으로 요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뭐 레이블링도 가능하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3주 전에 엣지에서 데모 영상을 데모 시연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고 가셨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거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엣지 IoT 그에서 AI IoT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패널 논의들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워크 아이템인데요 그거 말고도 결국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영영 교수님께서도 뭐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IoT 플랫폼도 개인정보 다룹니다 즉 유럽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3법 영어로는 파이파라고 합니다 FIFA가 아니라 파이파 P-I-P-A 이 파이파와 GDPR을 IoT 플랫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는 플랫폼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될지에 대한 워크 아이템도 만들어져서 그거 관련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IoT 플랫폼에 개인정보 들어가죠 언어니마이제이션 수도니마이제이션 잊혀질 권리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플랫폼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가되고 있어요 웹 쪽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접속할 때마다 뭐 쿠키 억셉트하고 다 해요 근데 IoT 플랫폼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가되고 있어요 왜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보다는 머신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엑스체인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관가면 안 됩니다 그거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유럽의 GDPR과 한국의 파이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IoT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것인지 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프로젝션 이게 데이터 프로젝션 레귤레이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IoT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그 뭐냐 원엠템 TP에서 지난번에 그 어그리된 따끈따끈한 아이템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성대학교 노키아 캐티 세종대학교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IoT 플랫폼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AI 엣지 IoT 이거에 대한 오픈소스와 표준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AI와 IoT를 넘어서 메타버스 개인정보보호 엣지 컴퓨팅 이쪽을 다 커버하게끔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그 그 오픈소스 및 국제표준 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AI IoT 플랫폼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줄지 에 대한 오픈소스와 표준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제 내에서 그걸 AI 스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AI 스타 과제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1M2M ITUT 그 다음에 ITF에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고 오픈소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AI 머신러닝 기능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IoT 플랫폼에서 제공이 될 수 있을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제와 몇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M2M2M2M3M2M3M3M3M3M4M3M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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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M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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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